자 어 켈더노을 찾아서 가도록 하죠 아니에요 돌파는 통하잖아 시크릿워드하고 돌파가 있으면 어느정도 그래도 벗겨낼 수 있어요 디스펠일은 아직 통하진 않지만 랩인 안에서 레디언트하트 있잖아 여기서 야 뭐야 왜 안와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임마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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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명하죠 어 켈돈 어 발더스게이트상 동료들 중에서 마법사와 싸울때 어 켈돈이 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디스펠 디스펠 그냥 바로 쓰고 돌격하면은 돼요 다 벗겨져 다 에 에 물리보호 그니까 보조주 보조보호 주문은 다 벗겨지죠 이 걱정 안하고 그냥 에 돌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켈돈과 함께 언싱하이 퀘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켈돈이 어디갔냐 켈돈이 어디갔냐 여기 하수구에서 만나고 돌아가라구는 여기쿠 자, 켈돈을 영입했습니다. 내가 왜 켈돈이 그러냐고 그렇다고 하는지 보면 할거야. 이 켈돈의 능력은 키트 인쿠어지터인데 디스펠 레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요. 게다가 이 디스펠이 자기 레벨의 실제 레벨의 두 배로 계산해요. 그니까 얘가 지금 레벨 8이잖아? 그럼 16레벨의 마법사가 던지는 디스펠하고 똑같이 친구를 한다는거에요. 대박이죠 단점이 있긴 하죠. 레이오렌즈를 사용할 수 없죠. 레이오렌즈는 팔라딘의 기본적인 회복 능력인데 그리고 성직자의 종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이 신앙의 갑옷을 빼버려야 되죠. 신앙의 갑옷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20%의 모든 데미지의 20% 간댐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나중에 생존율의 높이 사는데 터럴레드는 뭐 됐고 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디스펠이면 되요 디스펠이면 모든게 다 끝납니다 디스펠이 롷인데 지그니버지는 지그니버지는 덩어리 지그니버지는 비트니버지를 지그니버지는 공격 지그니버지는 롤레이오렌즈를 Sophia 스피드 부츠를 얘 심겨도 아마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아 되네? 오케이 되네요 일단 얘를 선방에다 놓고요 켈돈은 처음 왔을 때 뭐 다른 물품 같은 거 안 줘도 돼요 아 이거 하나 줘야겠다 민첩성의 장갑 민첩성이 아주 개떡이거든 팔밖에 안 되죠 민첩성의 장갑 하나 줄여주면 나름 버텨요 뭐 잘 버티진 않잖아 자 언싱아이에 그 칸각스를 죽이러 여기까지 한 번 왔었죠 제일러스 칸이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지? 음 오우 저항력 감수 있다 야야야 야야야 저항력 감수 실패하면 안 돼요 드래곤과 싸울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언가 레나 레날드 작긴 해야죠 잠깐 잠깐 이런 데는 어 민스크가 필요해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당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림 장마? 오오오오오, 어? 함정이 죽었어 함정이 다 죽었어 아이으으으 treaty 함정 찾기 나 못할거야! 나는 매직미사일이야! 우리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낼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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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택틱이야! 오오오오! 야 거기서 매직미사일 쓰면 어떻게해! 어어어...잠깐만... 으음, 치료를 좀 해라... 아... 하으음... 잠깐만 여기...뭔가... 어...나 여기...뭔가... 좀 틀리길래... 이거...원샷 탐정인줄 알았다 원샷 탐정이란 글쎄... 원샷 탐정 이게 뭐냐면... 벽이...짜부를 키워서 캐릭터를 원샷에 죽이는거거든요? 아무것도 필요없어! 무조건 원샷에 죽어! 그냥! 그렇게 되면... 네, 네! 오... 아이고? 턴 할 수 있는 애가 나밖에 없는데? 턴이 되나? 애들이? 레벨 드라인 되겠다! 레벨 드라인 당했다! 레츠 투어! 잠깐만 어 사기 속도 보호 일단 걸어주고요 죽음에서부터 보호보다 음에서 보호를 하나 더 찍어야겠지 여기서는 자 어 잠시만 하구요 한번 쉬고 됐죠 자 왠지 함정이 많게 생긴 바다기지? 바다기 한번 둘러보세요 함정샷기 걸어다니는 어 옵저버 어 당연하죠 비옥을 더워 쏴야지 자 저기 함정 하나 있구요 어 어 어 어 범위가 있네 음 함정이 어 저기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엣 에어엤어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림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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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는다 그러다가 좋아 싸워싸워싸워 잘한다 켈돈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거부해야돼 졸만 약한데 약하게 빠져가지고 한대 맞으면은 쫘악 하면서 에너지가 확 달아요 확 음 텐서의 변신 이미 있는데 아 베이지 헤벨이 육 서클 쓸면 아직도 멀었어 뭐야 x2 으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걸 찍으면안드 애들 나오는구나 자아 저장 한번 하구요 일단 방어학을 조금 예 방어학을 조금 걸어야겠어요 일단 방어학을 조금 걸어야겠어요 방어학을 조금 걸어야겠어요 네 엥타 어디갔어 또? 오케이 어어 야 야 첼도농이 있는데 어디서 스톤스킨을 쓰고 그래? 왜 스톤스킨 쓰면은 왜 이렇게 디스플리 안당할 것 같애? 너부터 죽여 너부터 어 뭐야 자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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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랑걸렸어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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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디스플리 있긴 한데 저거 풀 수 있으려나? 아 아 이게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첼도나 너 누구 공격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됐어 됐어 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진실의 시야를 써야되는데 야야야야 어어 야 어어 야 셀 좀 빨리와 빨리와 그리고 긴세시야 어어 경치 7천이나 줘요? 아 이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선빵을 안 날리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거 선빵을 날려야 돼 이래서 야 야 완치 야 빨리 빨리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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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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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쳥 언제들라도 그리스는 다 먹히니까 야야야 뭘 갈 필요 없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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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 함정이 하나 있었지 다른 함정이 또 있으려나 이게 수동적이지 자 일단 함정을 좀 찾아보자 어 못 지나가네 어 못 지나가게 돼있어 못 지나가요 지금 아 여기 뭔가 해서 지나가는 거구만 다리는 떨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 길을 소환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라 그 다리는 무엇인가 어 죽음으로 끝난다 다리가 떨어지면 죽음으로 끝난대 생명 아니야 그러면 존재가 떨어지면 죽음으로 끝난다 어 뭐가 또 나이가 떨어지면 파멸이 떨어지면 자비가 떨어지면 존재가 떨어지면 음 생명은 너무 그럴싸하고 브릿지 이렇게 옆에다가 언어 루인 은 실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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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포 다행히 그만 다행이야 공포 조항이 있죠 야아 데미지마 다시 다시 혹시나 모르니까 분신 하나 작동하고 나이 boss 다른 소빹잔들 위해 올라 올 것이다 다시 속한 것으로 보이는 다리에 대해서 말해라 보이는거 같은데 지금 이거 언싱하니까 그것도 없네 SC 후 다리가 떨어져 나의 아니야? 나이? 에이지? 아이씨 진짜 절세지기지 않대 야 때려 야 칼도나 니가 해라 니가 어차피 니가 해야할거잖아 항상 항상 파멜로 끝나는건 아니다 그냥 의외로 생명 아니야? 의외로 생명 아니야? 아니야 자비가 떨어지면 존재해 존재 존재해 존재해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늑재의 죽음을 초월한다 아 이게 직접적인 답은 너무 쉬울거 같아서 그건 아닐거 같기도 한데 원래 원래 여기 하면 생명이겠죠 어? 맞았네? 와아 생명이었어 단순한 당신은 당신은 다리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을 손하게 이름을 부르라 그것은 당신과 함께야 여행하고 그것은 그것을 지나 그러나 당신은 당신은 여행하며 그러나 그것은 당신 뒤에 남겨둔다 주외로 제작용 우적은 항상 하는거죠 남겨두지 않죠 시간도 항상 있는거고 길도 항상 있는건데 다리 아냐 움직이지않는 왠지 다리를 소란하기 위해 다리를 하라는 것 같은데 뭔데? 하야네.. 아닌가보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야 아이고 빨리.. 야.. 이거 안좋냐 너도 전투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켈돈 내 능력의 상사랑 내 고향이 날씨면서 아주 종종말를꺼다 야.. 민스크가 켈돈을 되게 존경.. 켈돈이 되게 굉장한 앤가보네 음.. 강이로운 일이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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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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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휴잭 모 cu 터 베이치 나 80 켈돈은 팔라딘으로써 두드러어진 공적을 쌓았고 톰으로부터 이.. 와 톰으로 붙어 이 검의 정확성 높음에서 특별한 화염망패 종목의 능력 오! 화염망패도 쓸 수 있어? 아닌데? 아 그냥 기본 자체 능력이 화염망패를 갖고 있는 거구나 돈 좋다 야 이 검 되게 좋네? 근데 얘가 뭐 스톤 스킨 같은 걸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생명이고요 자 어 시간 시간이 맞았네 다리는 안정되지 않으며 그 끝은 장소를 바꾼다 길소랑의 이름으로 다리에서 가장 어려운 발판을 선택하라 어 그 끝은 장소를 바꾼다 처음의 것 다리에서 가장 어려운 발판을 선택하라 처음의 것 아닐까? 처음 첫걸음이 가장 어렵잖아 아 나이스 그레이터 몸이야 난 이거네 점 점점 그 어려운 애들로 보내는 거지 잠깐만 이제 어 이번 장에선 얘가 좀 주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Technicalına cleansing eagerly 대리 água 음 여 우 보십 토 85 오오오오예요 고 버퍼들이 예 tö 피 그레이트 홈홈이야? 그레이트 홈홈이야? 와아 병 걸렸어 민스크 병 걸렸어 어떡하지? 병 못 치료해주나? 알아서 없어주려나? 아아 자 저장만 하구요 자 라이프 시간 그리고 자기의 선택 자아 오 경험치를 4만원이야 경험순을 4만원이야 줬어요? 어 웨폰스타일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투웨폰스타일 자 투웨폰스타일로 가죠 어차피 지금 투웨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음 야 근데 투웨폰을 들고 있는데 너무 떨어진다 가자 ta 오오오오오 ric 비홀다 비홀다 야 토슬맛 썬띠같이 가는 진정남자 오오 비홀다가 있어요? 어 얘도 나도 레벨업 했네 나 언제 레벨업 했대 프리스트 레벨업 했네요 어 음에 음으로부터 보고 아니야 종으로부터 보고 얘는 진실의 시야 화연폭극도 좋고 혼돈의 명령도 좋긴 한데 혼돈의 명령 혼돈의 명령이다 혼돈의 명령으로 가죠 진실의 시야는 셀더나세스라고 하고 자 딴건 필요없구요 바로 익었을때가 온거죠 이쯤에다 쓰면 될것같아요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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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owned 이상해 palavra 강닭의 많이 충전한데 fil 구멍 도break 에 방 ally 죽어라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이 최강이야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 한번밖에 더 못쓰는데 혼돈을 다 클라우드로 바꿔야겠다 아이고 consider it done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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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ctus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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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만 죽으면 돼 쉐도우들은 나중에 죽이면 되니까 클라우드 킬 두방에 죽네 벨cer b홀 Bam bunk 벨cer 방패 등은 애가 에어리 애오리 아아 아아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야 파이어볼 됐다 아아 됐네 파이어볼로 막 막 빠지했네 파이어볼로 막 막 빠지했구요 캘돈 고우 캘돈 고우 아잠깐잠깐 가기전에 얘네들 그림자니까 레벨 드레인 할거야 일단 드레인 이거 써주고 오케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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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 어디까지 가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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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잠 춰 우윽 그렉 흠 브윽 후윽 아니 아니요 회차로는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이거 예전에 그 그 원에서 그 바살라 뭔가 뭔가 뭐 현상금 5천 골드 짜리 걔가 갖고 있던 망치인데 내가 워머를 좀 다룰 줄 알거든요 일단 어 버려 바라바라바라 어 비스코난다 바스코난 마기 스태프하고 크노미어 딱 두개 들려고 저렇게 한거에요 마기하고 크노미어 딱 두개 이거 잠깐만 얘는 성역이 없나 성역이 없구나 오우 여기 잠깐만 리콜 하나 더 하구요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어? 아 민스크가 정말 아 함정 탐지가 조금만 됐어서 좀 함정 함정이 있을거 같아가지고 지금 저장하구요 난 스카이 룸은 동료 데리고 다니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병자 안녕하시오 어? 그게 전부인가? 자네의 시간을 잃어버린 도시에 이방인이 나에게 안녕하시고 밖에 말할 말이 없나? 여기는 어떤 곳이지? 한방 먹여버리겠네 이씨 음 안녕하세요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괜히 캐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중하게 가죠?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말해주시오 근데 여기 어린애들도 있네? 우리는 가디언이라네 진전을 지키지 수백허마다 누군가 이 길을 배회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네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네 그러면 왜 지키고 있어? 근데 그냥 지키고 있는거야 이 일은 타면 병을 온도 치료보도록 시도를 해보겠죠 되게 부정적이고 어... 하긴 여기서 계속 살았다면은... 명옥상으로 가디언이고 명옥상으로 가디언이고 지키고 싶은 뭐 그런건 없나 본데? 병전 보통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어떤 그...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긴 그런 경우는 아닌건데? 지도 자체를 그 순수께께 뭐... 단서로 쓰는데도 있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랬던 곳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딘진 모르겠지만 나이페인과 함께하는지 해명도 presses 정전 오오오오오오오!! 7채워덴 증공 어 어 어 뭐더라 이게 이게 보통으로 안죽는거였어 보통으로 보통마법으로 죽는놈이 아닌데 일단 방어마법 하나쓰구요 얘가 말하는거에 반대로 해야됐던거 같애 얘는 증오로 나를 공격하라고 했죠 음 증오를 길려라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래요 분노를 실어서 그러면은 희망과 어 자비를 어 내려서 치료해줘야지 희망과 자비를 내려서 사랑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손길을 너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 손이 굉장히 따뜻해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지 않을래? 어 잠깐만 저 부족한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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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룡하고 있는거 다 동원해 어 근데 없네 어떡하지? 그래도 안죽는데? 잠깐만 여기에 여기 여기 안에 뭐 있으리나 어 나를 공격 오오야 이거 함정있을거같은 어 함정없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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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래 다행이다 큰일이 있네요 야 아프지 야 그래도 안죽는데?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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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때리니까 점점 에너지가 차는거 아니야? 아 어 내 늦으렴 내 리저렉션 그래 어 리저렉션 님 어 48 씁어 firewall 아 아 그 몸 объcią I will do it shall be I will do it shall be I'll must uncle quail talk I'll dig in it all right 어어 치료해줄 수 있는 뭐..뭐가 없는데 어 리스..이거 한번 써보자 됐다 한방에 죽었네 아 리저리슨 스테프 쓰는게 아깝다 블랙 내로..여기 온다 당신이..내가 당신의 보잘것없는 가디언을 처치했어 당신을 따르지 않아 당신을 따르지 않아 어..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오시당 당신이 생각..한..일의 끝이..이것인가? 당신을 따르지는 아니,잘 histories Only 원Can 당신을 도와줄 일이 없을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도와줄 일이 없을까? 뜬금없이 야, 위대한 기계라고요, 계속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뭔거 같은데 무엇인건가 같은데 여기 뭐 하나를 가지러 그 언싱하니 의뢰를 받고 온 거죠 당신에게 힘을 주는 건 뭐지? 믿음 다 한번봤으래요 자, 이 안티팩트를 해가지고 세명의 갈 세명의 그 세계 세력이 지금 세력이라고 해야되나? 의도가 다른 얘는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한테 갖다주면 그죠 그리고 한명은 언싱하니 애들 걔네들은 이제 뭐 세계를 파괴하려고 쓰겠지 그리고 한명은 거기에서 그, 버려진 신도들 걔네들은 자기네들을 해방을 위해서 그걸 쓸 것 같아요 해방을 위해서 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도로 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해방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쓸 것 같아요 걔네들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꼬마가 이전에 시를 만났어? 시식신 오그마 시식신 오그마 시식신 오그마 아, 쟤는 뭐 쓸데없는 야는 그, 뭐 쓸데없는 말만 겁나게 돼 까 까 서로 잘 들르네 칼돈하고 애어리하고 약하고 민숙하고 서로 잘 들르네 어떤 결심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지 우리 뭔가를 지금 하나 얻었거든요 해골함정 너무 멀리 떨어질 때야? 너무 멀리 떨어질 때야? 너 해골함정 없지? 해골함정 없지? 해골함정 없지? 자 일단 디바이스를 얻긴 했어요 한쪽 그것이 이곳에 남겨진 약해진 자인의 신의 의지네 그곳이 이곳에 남겨진 그곳은 그곳이 내 모습이 동작은 그곳이 내 모습이 그곳은 그곳은 이제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던 그걸 잃었고 더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일단 얻긴 했는데 이제 요한테도 있는거 아니야? 없네요 없긴 했는데 살짝 불안하다 음 일단 언싱아이한테 주진 않을거에요 응 언싱아한테 주진 않을거고 걔네들 같죠 그 그 사도들 걔네들한테 줄건데 아 아 아 아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I will do my best Can I rest now? Please 쟤는 저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 한 번 쉬죠 그렇소 나는 여기 마법몸 반쪽을 갖고 왔어 두번째 절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이오 어느 시간 집단에 요 차 안에 큰 구덩이가 있어 당신은 계단으로 그 구덩이에 들어갈 수 없을 거요 비올더 구하들이 당신을 죽일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 구덩이로 들어가야 하오 비올더가 자기 봉을 모아놓은 곳이 있을 거요 거기에는 그 마법봉도 있어 그곳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길이 있어 우리 친구 중 하나는 아직 그 교단에 있어 무슨 라임하는 거 같지 않아요? 레벨 라임 레벨 라임 조금 여기서 위아래 이 몸나지만 주면 요 쏘 요 쏘 해가지고 참 재미없나 당신은 그에게 다가가서 눈이 멀어있다고 말해주면 될 거에요 그러면 그는 당신은 누군지 할 것이고 도와줄 수 있을 거에요 음 찾아보겠어 그가 당신이 나머지 만족을 받고 있는 걸 안다면 테드에게만 말하시오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야 이름이 자일러스 가루 쟤네도 뭔가 사연이 있을 거 같은데 아 뭐 별로 사연이 있진 않네요 일단 이쪽으로 오자 아 민스크가 화살이 없어가지고 화살이 있긴 있는데 특수 화살이라 이거 참 쓰기가 아깝네 하지만 이제 써야될 것 같아요 써야될 때가 왔어요 일단 화염 산화살이 좋아요 화염화살보다 왜냐면 화염저항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게임상에 그래서 산화살이 화살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니까 특수.. 그니까 뭐 특수화살? 속성화살? 속성화살 중에서는 뭐 물론 최고의 화살을 꼽는다면 디토네이터겠죠 디토네이터 한 40발 들고 히윈드 쓴 다음에 하이어빌 히윈드 쓴 다음에 날리기 시작하면 네 1라운드에 모든게 끝나 있을걸 저장 한번 하고요 테이디 오 바로 테드 있네 눈이 눈은 멀어있다 그렇게 좋은게 개의 같진 않은데 어.. 잘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어.. 클라우드킬 주문면역 어.. 주문면역 주문면역 어.. 석화 인첸트먼트지 석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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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첸트먼트 아닌가? 얼터레이션이네 즉사 일단 클라우드킬 지금 어.. 급하거든요 클라우드킬로 모두 도배를 하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 범위로 데미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게 클라우드킬 몇개 없지 그렇지 일단 어.. 이런건 다 필요없고 파이어볼로 도배를 하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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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함정 그래 해골함정 있었지 야 너도 야 너도 해골함정으로 다 됐고 어.. 어.. 그 때 스톤스킰도 쓸모가 없어요 저희들하고 싸울 땐 거미새끼대로 거미새끼대로 소환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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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쇼? 야 왜 못쇼? 야 왜 못쇼? 어.. 뭐쇼네? 뭐쇼? 다이언스킹 해골이 지금 이렇게 넓어져있는거 보니까 어엤 어어 어 가스트 몸이 몸이 됐어 됐어 저희를 레벨 들어 해놨으니까 가구요 도끼로 가죠 I won't be as dead dunk! I will do it shall be I shall do my own I shall do my own I shall do my own I will do my own I will do my own I will do my own 도망가는 도망가도 어디야 이제 오케이 I will do my best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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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쪽은 일단 확보했어요 I will do my own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온 데가 정말 위험하지 좋아 이제 나왔으니까 어느정도 이제 진이형 잡고 잡으냐 싸우면 다 갈리가 없지 야 왜 이렇게 매직메이터를 써도 되냐 누구야? 야 아니 너야? 너 누가 매직메이터를 그렇게 무스드 쓰래 야 무스드 쓰는건 나밖에 없다고 나는 무스도 돼 나는 무스드 써도 돼 야 일로와봐 다시 와봐 아이 쟤 쟤 물쓰는 막 매직메이션을 날리네 아 누가 저렇게 달리라니 아 누가하나 어 어 여기 뭐가 있던데? 에게 아따 야 야 너네들 그럴 줄 알고 내가 어 화이어볼을 굉장히 많이 메모리이즈 해왔거든? 화이어볼을 아 화이어볼이 아니야 그 해골함정이구나 잠깐만 이거 해골함정만 바꿔놓구나 아 내가 잠깐만 해골함정 단축키가 있었는데 체인이었나? 맞네 이리와봐 끝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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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덤벼덤벼 나는 메모라이즈 인피니티 링이 두 개 두 배 두 배에서 네 배나 되는 메모라이즈 일네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구 써도 돼 어 얀 레벨했네? 아이 야나 잠깐만 이게 일루저니스트 레벨이면 오 됐네요 10레벨이면 10레벨이면 불화살이 두 발 나가거든요 불화살 두 발 나가면 언데드한테 아주 좋지 5레벨도 게다가 슬롯 하나를 더 3레벨 2레벨이구나 불화살이 이게 10레벨에 두 개거든요 5레벨당 하나 10레벨에 두 개 15레벨에 세 개 굉장하죠 7레벨 나는 10레벨을 오 야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 어... 어... 오우야야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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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런것도 있구나 굴, 굴로드야! 잠깐만! 야 야 쉽게 볼게 아니다 구울 로드다 야 불화살 잠깐만 야 이거 공포령 넣구요 건충이 뭐야 구울 로드인데 로드라고 해서 겁나게 쫄았잖아 아 뭐야 우리에게서 뭘 바라시오 떠나주시오 냄새 먹이냄새 우리를 미치게 하오 음 난 너희 먹이 아니다 언데드들이 근데 어떻게 의식을 갖고있지? 흠 흠 흠 흠 흠 흠 사람들의 마을과 같은곳으로 만들려고 애쓰고있대 흠 흠 흠 이야 특이한 놈이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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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파더 흠 못참겟대 오! 스캐렉톤 워리어가 화살 쏘는데? 화살 쏘는 스캐렉톤 워리어 이 스캐렉톤 봉골렘에 그레이톤. 오, 예 세상에 왜이러 민트 야. 가속을 쓸때야 버프를 걸때야 어 사국은 ΟUTO 자 불화살이 왓겠죠 아 봉골렘을 일단 죽여야될 것 같으데 아 이거 피어싱 화살이 좋을텐데 봉골렘 같은건 자 아이언스킨 챔피언의 힘 쓰고 진실의 시야 너는 야 할골함 좀 깔아라 자 하나 더 한번 더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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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렘 좋아 좋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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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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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해골함 좀 어 해골함 다 썼네 어 그러면 새끼 떼 거미새끼 떼 거미 불러 피 그리고 어 어 맞다 쓸만한게 없다 야 너 매징살 맞지 너 매징살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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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 트 트 트 트 뭐 뭐 일단 일단 야 엉데드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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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여기서 화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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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신 썼는데 왜 없어 안 나와 화신 썼는데 안 나와 화신 썼는데 어 어 테셜 얘는 특이하다 보통 좀비가 아니야 야 미..매직 미사일 10발 10여발 오케이 어 얘도 이거 다 썼네 어 아 얘도 이게 있지 잠깐만 여기다 쏘거든 터지는 순간 도망가면 돼 그럼 안 맞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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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e 아이 자꾸 천상에 거시기 거시기 아니 어 또 한번 트롤을 빈해봐 이렇게 한번 한번 뭐 이거 야! 고우! 오! 우와! 이럴 수가! 야! 뭐 아무것도 안맞여! 아! 한방 남았었는데! 와! 켈돈! 플러시 2무기까지 그 면역이었나보네? 하아... 레디렉션 로드...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희아내케 써버렸네? 예에에에에에! 예! 그건...그렇게 한데... 돈 아깝잖아... 음...너... 어? 구글 로드가 하나 더 있네? 맞게 되어 Copa 아이고 아이고! 얘... 예它的 틀러를 그난구나... 음.. 좋은 사람らarks ether 내 에너지를 누르면... ituation Valid 그럼.. 이제 collapses 배이게 됩니다 έ의 악 pas 죽어라 죽어 빨리 어 이거 뭐야? 스킨 오브 더 굴 굴의 피부로 만든 갑옷인가 본데? 아니 이걸 누가 이거? 굴의 피부로 만든건데 어 예 입을순 있어도 어차피 메이지 아휴 그 위저드 스펠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죠 좋아 빈첩성 하긴 언더다크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아 얘 얘가 아닌데? 이렇게 주고 티브이는 어서오죠 자 이거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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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어 좀 비슷하게 하죠 볼데기는 없나? 참피언의 힘이 의외로 엄청 오래가 참피언의 힘이 의외로 엄청 오래가 빈첩성 빈첩성 어서오세요 시스 후우님 반갑습니다 아아 네 한번 이거 먹어볼래? 습 으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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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에 제대로 걸였어요 어 어 함정 해군함정 자 이쪽 이쪽 이쪽에다가 딱 쏘고 바로 튀어 튀고 오케이 됐나? 으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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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죽어라 으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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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일반 무기에서 보은가봐 아니면 찌르기가 100%인가던가 그 그 미라니까 찌르기가 100%일 수도 있네 참 이게 몇 레벨이야 5 레벨 5 레벨 얘는 없냐 야는 하지만 얄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워 빨빨리 죽어라 야 저 정말 벌레 때는 최고인 것 같아 최고 좋아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저장 한번 하구요 한번 쉬고요 한번 쉬고 아유 재기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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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꼬딱도 하네 아이 까딱하네 까딱하네 야야야야야야 도망은 가지마라 아 아 아 아예 도망가버렸는데 아 터넌데도 하지말고 결국 도망은 가네 위험할 때 쓰면은 음 괜찮겠네 일단 저장 한번 더 하구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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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